영광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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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으니 설명 좀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? 저 딥코어라는 거 LXT가 맞습니까? 나도 자세한 건 모른다 어느 날 갑자기 네이드 컴퍼니가 가져온 것이니까 알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발산한 에너지 자체에 파장이 달라 그 출력 역시 차원을 달리하지 LXT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LXT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는 건가? 이놈아! LXT 조사본부에 있다고 하지 않았더냐 니놈이 잘 알지? 내가 어떻게 알아? 애충했으니 모르죠 교수 리그의 미래도 어둡군 그 기능은 그 기능은 이 기능은 그렇게 기능은 그리기 덕분에 그 기능은 연기 정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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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정량이 정량이 쏘이 abbia 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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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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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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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